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반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등 나머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. 배 대표 등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,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.